자, 이어서 또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 세바퀴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이승신 씨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엉뚱해요. 워낙 저희 세바퀴 했을 때도 4차원 엉뚱주부였는데 또 추리에 푹 빠져있대요. 추리라뇨? 제가 셜록홈즈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보고 완전히 그거에 빠져갖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관찰자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사람들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면 조금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게 딱 추리가 돼요? 네, 돼요. 일단은 휴제 씨를 이렇게 보니까 아까 단추가 열려있었고 단추가 앞에 이렇게 하나 열려있었는 채로 아까 녹화 들어가서 열려있었어요, 이렇게 하나가. 마이크 때문에. 그리고 옷이 셔츠인데 여기 팔 소매 정도에 반 소매 정도에 주름이 좀 가 있는 게 요즘 삶이 좀 많이 퍽퍽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앞부분을 왠지 그 왁스로 억지로 누른 게 외박을 하게 됐어요. 외박은 아니지? 약간 떡이 져있어요. 왁스가 떡이 져있어요. 그래요? 누나 완전 허당이신데요? 혹시 다른 분도 추리가 되는 사람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조용기 선배님. 네, 조용기 씨. 보통 이렇게 항상 팔짱을 이렇게 끼고 계신데 아까 한 30초 간격으로 팔짱을 끼웠다, 뺐다 이렇게 하시고 배 부위 쪽에다가 손을 이렇게 안 갖다 대시더라고요. 그거는 배 쪽에 무슨 뾰루지가 튀어나서 건드리면 좀 아플 것 같아요. 허접하다. 뭐 그런 게 있는. 아주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주 허접하기도 하고. 예, 예, 예. 아니, 뭐 저거 동준이라든지. 동진이가 문 잠그고 자는 이유로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동진이가 자는 이유로. 동진이 형 갑자기 치근해 보이네. 아유, 아유. 이승신 씨 남편 김종진 씨는 정말 로맨티스트이시잖아요. 감금된. 자타가 고민하는. 이승신 씨 불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신영 씨는 이승신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이런 걸 사실 좀 꿈꾸거든요. 욕조에다가 장미꽃을 싹 풀어놓고 이렇게 좀 로맨틱한 그런 밤을 한 거예요. 장미꽃을 띄워놓고? 네, 그런 거 해보셨는지 좀. 해보셨어요? 물론이죠. 저는 오늘 같이 이렇게 돈 벌고 오면요. 그렇게 좋아라 자기가 욕조에다가 물 쫙 부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초 이렇게 몇 개 해놓고 꽃잎을 이렇게 촥촥촥촥촥 뿌려놔요. 그럼 이제 들어갈 땐 참 좋아요. 끝나고 그 욕조 한 번 청소해보세요. 어휴일이 화수구에 막혀서 그냥 하나하나 탁 긁어내면서 그거 치우려면. 거기에 나갔을 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깜짝 이벤트로 해변가 옆에다가 테이블로 해서 라스터 코스를 거기다가 딱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입고 나오라고 해서 정말 워트핏을 입었는데 옆에다가 이제 횃불을 켜놓고 그다음에 초를 켜놓고서 먹는데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기에 나 제일 중요한 건 날파리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스프가 원래 브로콜리 스프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검은 게이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날파리인 거예요. 라스터도 안 보이고 나중에 그냥 뜯어먹고 왔어요. 저도 그거 해봤는데요. 정말 다른 로맨틱한 이벤트인데. 사이판 한 번 갔어요. 사이판을 가가지고 사이판에 이제 해변을 끼고 천막을 쳐놓고 계속 랍스탄이 뭐니 조개 부인이 계속 갖다 주는 그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10사람이랑 앉아서 다 이렇게 하다가 노을도 최고 가리기 좋았어.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기타 치는 사람들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하면 50불을 줬어. 많이 줬어요. 많이 줬어요. 좀 특별히 좀. 10불야 10불. 거기 노래 우리나라 연가 있잖아. 불러. 이 바람이 치단 말이야. 코 카레 카레 와봐. 이거 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제 코 카레 카레 와라 또 찾았어.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한 도구 부르면 갔으면 좋겠는데. 50불이면.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계속하면서 딴 노래 해도 내가 딴 노래를 어떻게 알아? 지내나가는 노래를. 50불이면. 뒤에 지나가면서 앨범을 계속 계속 비둘서. 그걸 먹으러 가면서. 노래 같이 하자고. 아니, 애들이 30분이 돼도 안 가. 아니, 참. 남요숙 씨는 받고 싶은 이벤트 없어요? 농구하고 싶다, 막. 농구를 하고 싶어. 농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둘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고 수영하고 싶다고. 저는 에어컨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방에서 안 나오고 싶어요. 이번 여름에 어떻게 18도씩 에어컨도 써볼까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성신 씨 좀 부러워하는 게 웨딩드레스를 남편분이 사주셨대요 보통은 협찬 받거나 해서 돌려주는데 웨딩드레스를 남편이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끔 입어봐요? 네, 입어봐요 언제 입어요? 결혼기념물마다 남편이 그걸 입었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워낙 먹을 거 바닥에 흘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잘 흘려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와인 마시다가 음식이 좀 흘릴 뻔했어요 근데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막 가서 비닐 있잖아요, 비닐 비닐 갖고 가서 목 쪽에다 훌훌 눌러서 전혀 이게 아무리 흘려도 여기에 묻히지 않게 그렇게 하고 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성신 씨가 진짜 살도 많이 빠지고 지난번에 운동 온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식이요법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저 나름대로 책을 읽고서 남편이랑 요즘 건강에 좀 올인하면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중 재미를 느끼면서 해서 저희 남편은 이 식이요법으로 9kg를 뗐어요, 원래 78kg인데 지금 69.9kg까지 살이 빠졌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유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단백질을 먹을 땐 단백질만 먹어주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을 땐 탄수화물만 먹어주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위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기를 먹을 때 쌈에 밥을 넣고 고기를 얹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쌈에 고기만 싸다가 먹던가 쌈에 밥만 싸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머리가 복잡해요 양장피 하나 먹고 짬뽕을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또 양장피를 가시는 거예요? 아니, 좋은 점이 뭐예요? 위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 빼서 남편한테 좋은 점 아, 남편한테 좋은 점이요? 짜증을 안 내고 화를 안 내요 순해졌어요? 네, 참 순해졌어요, 살 하나 화를 안 내고 기운이 없어서 아니, 저 슈니 씨 저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닙니까? 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리해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 또한 예전에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원래 그런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한 번 김지선 씨가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